넘친 에너지와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여덟 명이서 함께 모여 있으면 항상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배꼽을 잡고 웃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저희 서로를 되게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강점은 그렇게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그런 넘친 에너지와 보시는 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진짜 무대 오르기 전에 우리 여덟 분이 함께 으시아유시아 화이팅 이런 걸 외치는데 저는 어디 잔치 난 줄 알고 나도 같이 신발 벗고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어디 자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신나는 분위기에 저도 압도당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? 이렇게 해야 될까요? 아무래도 빨리 오고 저도 오늘 저한테 전형 때 그때까지가 꼭 왜 이렇게 한 번도 넓어에니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